Q. 텔레파시 테스트 네, 여러분들과 저와 텔레파시 테스트가 얼마나 잘 맞는지 텔레파시 테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나요? 시작! 놀이공원! 동물들이 좀 불쌍해 보여가지고 저는 굳이 간다면 놀이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Q. 텔레파시 테스트 제 자유행이야 자유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구애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Q. 텔레파시 테스트 피아노 손님이 더 좋습니다 기타를 칠 줄 몰라가지고요 Q. 텔레파시 테스트 캐주얼이요 청장 입을 일이 거의 없어요 경조사 때 아니면 입을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다 캐주얼이죠 Q. 텔레파시 테스트 외출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걸로 Q. 텔레파시 테스트 Q. 텔레파시 테스트 댄스요 저는 댄스 음악들을 더 좋아했어요 올 전부터 Q. 텔레파시 테스트 Q. 텔레파시 테스트 맑은 날 맑은 날 비 오는 날도 좋긴 한데 비 오는 날 좀 처져가지고 Q. 텔레파시 테스트 예전에는 바다였는데 요즘은 산도 좋고 그냥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바다였는데 바다를 좀 촬영할 때 많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산 쪽이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Q. 텔레파시 테스트 Q. 텔레파시 테스트 둘 다 해서 저는 그래도 한다면 작곡이 편한 것 같아요 Q. 텔레파시 테스트 네 역시 여러분과 저는 텔레파시가 굉장히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KB에서 또 만나요 안녕